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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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히트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전에 그 이제 한카가 다 튕겼어요. 그래가지고 한카가 지금 서버 점검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 카트를 켰거든요? 근데 또 마침 유알락이 나오네요. 허허 자 뭘 찍으려고 하냐면요. 일단 한카에도 없고요. 이 캐릭이. 두카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만에 나온 것 같아요. 캐릭이 하나가 새로 나왔어요.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였냐 이거? 아니 대만 카트로 들어갔는데 캐릭이 에 캐릭이 있더라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자 캐릭도 있고 남자 캐릭도 있는데 아니 캐릭이 잃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소리를 내면 소리가 안나. 허허허허 아니 소리가 안나. 이거 보세요. 원래 소리가 나야되는데 캐릭 소리가 없습니다. 무슨 캐릭이에요 이거? 형들 이거 캐릭 뭐예요 이게? 이게 자는 거고. 자는 거. 남자 캐릭도 똑같이 소리가 없거든요. 참 희한하네. 뭐 이딴 캐릭이 다 있어. 할로운 기념으로 나온 캐릭 같다고요? 아 근데 왜 캐릭 사운드를 안 만들었지? 넥슨의 실수 같은데. 그래도 사운드는 있어야지. 기신 소리라도 내야지 맞지 얘들아. 아무것도 소리가 없어. 노잼인데? 어허허 아무 소리가 없어요. 자 일단 이 캐릭을 타고 한번 제가 게임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방 시청자분이 이제 이 캐릭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대만게임회사 갓마니아의 마스코트를 본떠서 만든 카트라이더 캐릭터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구요. 대만게임회사의 갓마니아 갓마니아의 마스코트 캐릭이에요. 그걸 이제 본떠서 만든 카트라이더 캐릭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자 이 방에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의 드립감이라던가 이런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이거 약간 그 식.. 그거. 빵같애 빵. 일단 드립감은 나쁘진 않은거 같아요. 대가리가 좀 일단 작으니까 좋은거 같아요. 아마 근데 제가 봤을때 하카이는 안나올거 같아요. 왜냐면은. 대만카트 게임회사의 마스코트 캐릭이니까. 하카이는 도대체 안나올거 같아요. 우리 팀이 너무 못하는데 시라에요. 막작좀 할게요. 치익. 치익.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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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를 우리팀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수명을 막아야되네 와.. 실화.. 실화이네 이거 우리팀 이길라면 수명을 막아야되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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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먼저 갈게 아 일하면 지느네 어이C 뭐해 원투만들어야된데 3등이 안보여 야 쟤 어디가냐 자 대만카트 공방 참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 근데 올리타 시키려면 직책같은거 해야할거같은데 아 분명함도 보자 자 레드로 가주시고 올리타 가능할까? 점점 더 사주시키기 빵같아 그리기 빵같아 그리기 빔같아 그리기 빔같아 그리기 일단 드립감은 캐릭터가 품질맛 한거 있죠? 그런 느낌 캐릭터 같을때 그런 느낌 약간 타워 느낌도 나는거 같고 어후 밑에 타가자잇 아 이거 올리지 안되겠다 대완이 또 너무 습뻑 마무리 빠바바밤 물방울이 얼굴에 3개가 있네 뭐 올리타면 어렵지 않네요 네 이맵하고 신맵 해드릴게요 신맵중에서 아무거나 하면 되죠 아 다오 느낌 진짜 아 다오 느낌 진짜 다오같네 다오를 좋아하시는분들께서는 이 캐릭터 좋아하실것 같습니다 느낌이 딱 진짜 다오가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 유튜브팬분들께서 어 백하님 대만 카트도 왜이렇게 엑스엔진이 타는데도 왜이렇게 차가 스타트가 빠른가요 라고 하시는분들 있을겁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대만이랑 중국 카트에는 엑스엔진도 이제 333 강화를 시킬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카이는 아마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나올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을것 같아요 아마 강하실 때 예전에 그 플로터 아시죠 제가 봤을때는 강하실 때는 나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대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대만에 처음에 출시했다가 중국에 좀 이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한카에도 나을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 주로 아 근데 차가 진짜 빨라 진짜? 차가 정말 빠른다 와 늦췄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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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